야, 태명아! 도대다가 서있어. 튜토리얼? 게임? 너 그 혹시 차여운이라고 알아? 알지. 네가 진짜 있다고? 그 달리가 아니네. 차여운!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? 더 줘? 어이, 차여운! 차여운! 지금 저한테 삥 뜯어요? 제 거예요? 그러지 마요. 그러니까 그냥 왜요? 싫어해요. 좋아해. 학교 다니는 것도, 달리는 것도, 대회도 전부 억질한 것들 뿐이었는데. 이번만큼 억질하는 거 아니에요. 선배! 선배! 선배도 드세요. 저도 좋아졌어요. 부애만한 것만 같아. 헤어지자. 무슨 뜻이에요? 자연사랑의 사랑의 사랑의 사랑해